여기 와드위틴이에요? 아니 형 푸딩 안 좋아하거든 양치했는데 겨자 뿌렸어 아니 안 뿌렸어 내가 개컨대 아 이렇게 티나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 어? 진아 오메 인증샷 단비가 콘서트에서 반찬이 안 뿌렸어 자 재홍씨 한 번 만져보세요 자 어때요? 어때요? 저 방은 뭔지 알아요? 그냥 지미애 지미애 선물이 선물이 이거 너무 엄청난 거 아니야? 아 티저 나왔죠? 티저 어? 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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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지 아 여기서 옷을 몇 번 갈아 해봤는지 모른데요 제가 머리카락이 지금 머리카락이 지금 걸어서 머리카락이 지금 걸어서 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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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윤기야 아니 외모가 내가 아니 흐흐흫 아니 를 오드 으흐흐흫 너는 larger 으흑 헐 으흑 아니 정국아 정국아 어디갔어? 정국이가 어디갔지? 정국이가 어디갔지? 정국이를 어떠셨어요? 흐흑흫 저는 라디오가 이렇게 즐거운 건지를 몰랐어요 이거 한국말 잘못 배우면 교포 아니야? 야, 나 뭐 안 끝났어, 뭐 안 끝났어 아, 이거 아프네 아, 여기가 아프네 쉴 수 없는 손가락의 위치가 너무 아프어 지금 보시다시피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이트 쇼 지미 팬원의 나이트 쇼고요 지금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저희는 경복궁이고 경복궁 진영은 뭘까요? 진영 이거 진지하게 가자 이거 이기면 진짜 형 약속 지켜요 그냥 앉아 형 침대에 그렇게 막 눕지 말아줄래? 생일인데 뭔 소리야 너의 체온이 생일선물이니? 그거 알지 진영 사복 입고 침대 안 올라가는 거 그래 형 지금 잠옷도 저기 그 노래를 항상 부르시거든요 근데 저번에는 혹시나 했는데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혹시나 했는데 나왔어요 신기했어 형님 어 그래 우리를 생으로 먹으면 뭔지 아십니까? 어 뭐야? 회오리? 와 대박 정말 재밌는 개그구나 짠다 그럴 수 있죠 어 어 어 어 예? 안 돼 형 개인 안 돼 내가 제대로 나온 게 없네 아 뭘 제대로 나온 게 없네 아 아 저리 가 형은 제대로 안 나와도 잘생겼잖아요 아니 아이씨 안 찍어 아 잘났어요 빌보드에 가면은 정말 너무 좋겠구나 빌보드에 가면은 막 어 정말 좋은 분들도 있고 아니야 너희들 춤추는 게 웃긴 게 아니야 공하는 ㅎㅎ 아 1,2,3 감사드립니다. 땡큐!! 땡큐! 땡큐! 네에엄 Rush! 너무 즐거웠어요 안녕? athet 수고하셨습니다 այ 드릴크도 만나요 이 Mick 오참 투명 너무 너무 크림했는데 되기는 해 봐 우뢋πού음 That's what I learned gab 차가운 것도 너무 그렇게 나왔네 어쨌든 하고싶었는데 이 게임을 하는데 나와 결혼해줘요 라고 채팅에 써있네요 안됩니다 결혼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세요 남은 혈자에 흔들리는 차장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니가 해 인마 쯔 쯔 쯔 쯔 이렇게 올린 다음에 딱 보면서 와 쌀떡으면서 끝내준다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야 숙지야 너는 날이 갈수록 끝내주는구나 와 나이스 나이스 손 borx ㅜ 음 이 인글리시 왜 웃어 야구 진형이 또 잉글리시 발음이 또 그렇지 프로놈스 유노 바로 웃어? 형!l 마지막으로민 진짜 바로 앞에서 한세인데 나도 이렇게 짜다니까 제발 혼자 보지 마라 저 너무 아파 이거 이.. 형이 뭐라겠어요?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정말 그 뜻 그대로 받아들였구나 뭘 받은 친구야 형이 고맙다 저를 받아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역시 지민이 밖에 없어 내가 진짜.. 그냥.. 아니 그냥.. 어? 오늘 인증샷 갑니까? 자 제발 한 번 만져보세요 자 제발 한 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저 방은 뭔지 알아요? 그냥.. 이것은요 이거 뭐 맛이지? 이거 형이 한 번 먹어봐요 아 맛있네 아 진짜 왜 그래요 나 방송에서까지 그렇게 말했지 아니 왜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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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눈물 뺨을 쥐어줄 수 있어 뺨을 쥐어줄 수 있어 뺨을 쥐어줄 수 있어 오.. 뺨을.. 쥐어줄 수 있어 이.. 이.. 이런건가? 좋아서 아.. 뭐야? 사랑해요 지민씨 예? 필탄소절 불러주세요 정국씨 아니에요? 정국씨 아니에요? 정국씨 아니에요? peins이 내가 레전드 에이sen아 레전드 쥐고 이거 물어 물어 쥐고 좋아 물어 쥐고 물어 물어 쥐고 일로와 귀엽 아니 공수대 왕을 죽이면 어떡해 있고 와 ! 야 너가 안 나온다 음, 야 기가 막힌 당근 맛 아, 뭐라고 했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뭐야 뭐라고 그랬어? 쌔! 아, 하다가 하다가 반가워 내는 목 엑! 에이크! 네 지금요. 에이크! 자 지금 저희가... 에이크! 에이크! 아 뭐야? 뭔데? 자 저희가 지금... 이재삼이 재판이... 저희가 지금 이재훈의 에이크! 오늘 무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 저는 오늘... 오늘 무대를 위해서 정국의 손을 준비했어요. 제 입을 붙여놨어요. 어우 예 좋네요. 컴백션 첫 촬영 현장입니다. 음! 음! 야! I got my bg's out in Georgia. 오예 씨. 혹시 얼굴 얼굴 하고 싶은데... 이거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 언더웨어가 여기 있으면... 언더웨어가 있어? 언더웨어가 있어? 언더웨어! 야... 제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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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meric 이상한 색깔들이 많아요 혁진아 너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니 이런 상대 아 씨 아패다 아아 멤버를 쓰면 안 되겠다 진 진영이 저한테 자전거를 사줬어요 와 진짜 대박 끝나고 영상에 잡힌 거를 봤는데 지민이랑 전국이 막 지민이랑 전국이 막 이렇게 무는데 네. 우리끼리 이걸 왜 해야해 정국은 안 좋아 너무 재밌다 안 좋아 안 좋아 배배 배배 알았어 배배 아니 배배 형이 입이 작구나 아 남자 너 이거 집어넣으면 도토리처럼 도토리 깨고 와! 나이스! 잠깐만! 아 머리 도망가고 좋아! 지금 다음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아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5일이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또